고카페인 음료 고등학교 1학년인 수영이 피곤한 듯 하품을 하더니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 가방에서 나온 건 바로 고카페인 음료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수영이는 거의 매일 고카페인 음료를 마셔 매일? 응 먹으면 좀 스트레스가 줄고 집중력도 형성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지 그래도 고카페인 음료를 매일 마시는 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심지어 고카페인 음료를 두고 온 날이면 하루 종일 손톱을 물어뜯는 지경에 이르렀어 중독됐구나 맞아 수영이도 그만 먹어보려고 했어 근데 참지 못하고 계속 구매하게 된 거야 이건 좀 많이 심각하다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라 더 문제잖아 실제 통계를 보면 이 같은 사례가 수영이뿐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렇게나 많이? 조사에 따르면 약물 오남용 관련 교육을 들은 학생이 43.2%에 불과해 절반이 안 되네 그러니까 모르지 그래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조례안을 마련했어 바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유해양물 오남용 예방 교육소례 1부 개정 조례안이야 전문가 초빙을 통해 유해양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교내 동아리 학생의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을 통해 유해양물 오남용 예방 교육의 활성화를 장려하도록 하는 조례 이제라도 학생들이 올바른 약물 사용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 한번 그 열띤 현장으로 가볼까? 도서관에 있는 도서 자체가 그 기준점이 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학교에서 그냥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다 보니까 부적절한 도서들이 많았었잖아요 도서 선정에도 기준점이 필요하겠어요 이제 청소년 마약 범죄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19년도에는 200명에 불과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는 1000명이 넘어갑니다 청소년 마약 사본은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상담을 학교에서 하고 싶은데 전문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런 전문직도 가진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온 사항이 있었어요 교육위원회는 그 외에도 다양한 조례안을 만들었어 어떤 게 있어? 서울시 교육청이 보유한 교육정보에 대한 디지털 재난에 대비해서 데이터, 인프라 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위기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조례안이야 그리고 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도 있어 학생 건강증진 사업에 전문 의료인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교육 및 상담, 자문 등의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조례안이야 잘 됐다 학생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23회 임시회에서 총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했어 시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서울시의회는 다음 회기에 또다시 찾아올 거야 오, 또 기대되는데? 그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안녕